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디로, 어디로... 한 번도 없어요. 재밌겠다. 기회는 한 번 아니에요. 눈이 타면 어떡하지? 귀찮다. 모르고 계신다면서요. 딱 나갔는데 한 번도 모르고 어떡해요. 주문하신 봄이 부시개 나왔습니다. 진짜 가요. 주문하신 봄이 부시개 나왔습니다. 그때 우리처럼 봄 부신 날에 되게 눈방한데요, 이거? 갑자기 밥 먹다가 뭐야? 그래도 엄청 좋아해 주시고 엄청 반응이 좋아서 다행이에요, 진짜. 진짜 맘 같아서 같이 이렇게 맥주 한잔하면서 얘기도 하고 싶지만 음이 부시개는요. 평범한 것 같던 일상을 전혀 평범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래니까요. 따뜻한 봄에 저희 앰플라잉의 봄이 부시개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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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좋게 좋네. 아니에요, 너무 많아. 저희들 진짜 퇴근! 태어나고 있어 приш고 싶다 머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